대구시에 이어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됐습니다.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퀴어 축제 충돌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가 왜 늦어지는지 따져물었고, 일단 경찰 비위에 대한 질책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한태영 기자입니다. 대구시에 이어 열린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번엔 집회를 보호하려 대구시와 충돌한 경찰 판단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한 결정이라면서도, 고소 고발이 있기 전에는 집시법 위반으로 대구시를 수사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8개월 넘게 피의자 소환도 안고 있는 홍 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한 질타도 나왔습니다. 경찰 비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성 비위에 음주운전, 갑질까지. 올해만 벌써 징계받은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이 14명입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대구경찰청 국감은 1시간 만에 끝나면서 보여주기식 맹탕 감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